안녕하세요. 예보관 박영련입니다. 4시 현재 전국이 흐리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벌여진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도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 예상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낮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낮 최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평년보다 높은 분포가 되겠습니다. 4시 현재 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남해안의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안은 오늘까지 강원도 영동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해 중부해상을 제외한 전해상에 풍란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깃으나 서해상은 오늘 오전부터 남해상은 오늘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